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민지입니다. 오늘은 평소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환호할 소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투명 난시용 렌즈 같은 경우에는 원데이라든지 먼슬리 그리고 좀 더 장기간용으로 각 회사별로 엄청 다양하게 렌즈들이 나오는데 특히 컬러, 색상이 들어간 난시용 원데이는 정말 드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인터로조? 인터로조에서만 몇 가지 모델이 나오고 그리고 한두 회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모델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파크리스틴에서 글레이즈드 초코가 난시용으로 원데이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구성도 아주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1, 2호에서 1, 7호 난시까지 10피, 20피, 30피까지로 구성이 아주 다양하게 나왔는데 확실히 근시용보다는 가격이 조금 세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 기념으로 최대 30%까지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평소 난시가 있는데 나는 컬러 원데이를 착용하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아주 아주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난시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난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난시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막막의 한 점에서 초점을 맺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점에서 초점을 맺을 때 우리는 그걸 난시라고 말해요. 난시가 있으신데 교정을 안 할 때는 눈에 피로도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좀 피로하거나 어지럽거나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특히 밤운전 하실 때 빛 번짐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꼭 교정을 하시는 게 눈 피로도에는 완전 완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리뷰는 난시용이라고 해서 글레이즈드 초코 근시용이랑 디자인이 다를 게 없거든요. 디자인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2023 버전으로 글레이즈드 초코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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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